그럼 야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죠? 네! 그럼 친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요리할 때 뿌리는 파이송 알려줄게 루피처럼 이렇게 손을 쫙 펴고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자, 시작!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파이를 만들자 파이파이 무릎 치고 손뼉 치고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파이를 만들자 파이파이 재밌어요! 얘들아, 이제 다시 뿌릉뿌릉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 어이, 벌써?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어, 그치? 응!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함께한 시간 즐거웠지? 응! 아쉽지만 모두 밝게 웃으면 인사하자 아빠, 엄마, 친구들도 함께 웃으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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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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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로 가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마지막으로 바나나 차차 투고 갈게요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랄랄랄랄라 차차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어, 아들아! 예! 엄마, 엄마 바나나나 예, 진짜 많아 엄마도 차차 아빠, 아빠 바나나나 예, 다 주세요 오빠도 차차 오, 기르면 기니 차라차차차 해! 먹으면 ٹ이 earthquakes 우라that차차 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노노노논 모여라 바나나아 차차 바나나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저, 저, 저 왜 와? 쁘어엉... 오 bounot 안녕히 계세요. 빠른다! 챕챕!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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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홀로벌에는 스킨십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뽀로벌파크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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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